중국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인공지능 AI 허위 조작 정보로 한국 등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분석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한국, 미국, 인도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자국 입장에 유리한 내용의 AI 콘텐츠를 만들고 증폭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연초 대만 총통선거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로 개입을 시도했고 이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한국어 콘텐츠를 퍼뜨려서 한국 내 분열을 조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